네 이번에 함께 살펴볼 부분은 문학 갈래에 대한 영역입니다 문학의 갈래라고 하는 것은 문학 작품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서 나눈 분류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이 과정은 문학 작품을 생산하고 수행하는 것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데요 크게는 생산자 측면과 수용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생산자, 그 작가 측면에서는 뭔가 세계관의 인생관 그리고 작가의 목적이나 의도 등을 뭔가 효과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갈래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독자 측면에서는 문학 작품이 어떠한 갈래에 속하는지를 보면서 그거에 따라서 읽는 방식이라든가 또는 감상하는 태도들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주로 나누는 문학 관리는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서정, 서사, 극, 교술, 갈래입니다 하나씩 그 내용과 특징을 좀 살펴볼게요 서정갈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시입니다 시가 대표적인 서정갈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개인의 감정이나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가 여기 서정갈래에 속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의 경우 시어의 선택과 배열을 통해 운율을 드러내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심상을 구체화하며 화자의 감정이나 정서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에서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서정갈래는 개인의 감정과 정서를 압축적인 언어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은 서사갈래인데요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갈래는 바로 소설입니다 소설이 서사갈래의 가장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데 이 서사갈래라고 하는 것은 갈등을 통한 사건의 전개를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서사갈래가 특징입니다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서사갈래의 특징이고요 그 대표적인 하위 갈래인 소설은 서술자를 통해서 있을 법한 현실 문제를 그려내면서 일정한 짜임새를 통해 인물이 겪는 사건과 그 갈등을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사갈래의 대표적인 예가 소설이고요 그 다음은 극갈래입니다 극 극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는 우리가 말한 희곡이 대표적인 하위 갈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극갈래는 인물의 대화와 행동을 통해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좀 다른 거예요 서사갈래는 갈등을 통한 사건의 전개를 이야기 형식으로 서술했다라고 하면은 극갈래는 대화와 행동을 통해서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희곡은 무대 상영을 전제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현재형으로 서술하고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극적구조로 재구성하여 내용을 압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희곡이 극갈래의 하위 갈래다라고 하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교술 갈래입니다 조금 낯선 개념일 수 있는데요 교술 갈래는 사실을 기록하거나 경험을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것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수필이 교술 갈래의 대표적인 하위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필은 무형식이죠 형식이 굉장히 자유롭고 작가의 개성이 잘 드러난 그러한 갈래로 유명한데요 생활 경험을 제재로 작가의 깨달음을 집약적으로 서술하여서 비교적 길이가 짧다라고 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갈래의 전개 양식을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갈래와 역사적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기본 갈래는 상위 갈래이면서 좀 보편적인 갈래예요 상위 갈래라고 하는 것은 시대나 지역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보았던 서정, 서사, 교술과 같은 것이 기본 갈래라고 볼 수 있어요 이 하위 갈래는 역사적 갈래는 하위 갈래입니다 개별적 갈래인 것으로 무언가 서정의 대표적인 시, 서사의 대표적인 소설, 극의 대표적인 희곡, 교술의 대표적인 수필 이런 것들 시대나 지역의 영향을 받으면서 역사적으로 생성, 변화, 소멸하는 갈래를 역사적 갈래, 하위 갈래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기본 갈래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기본 갈래는 서정, 서사, 극, 교술로 나눠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사적 갈래, 하위 갈래로는 고대가요, 향가, 고려가요, 시조, 한시, 현대시 우리가 보통적으로 보는 이 시, 이 시는 사실은 서정 갈래의 여러 가지 중에 대표적인 갈래 하나일 뿐이거든요 이렇게 역사적 갈래는 기본 갈래 아래에서 굉장히 많게 다양하게 나눠질 수 있다고 하는 측면입니다 서사 갈래 또한 앞에서는 소설이 대표적이라고 했지만 신화, 전설, 민담, 고소설, 판소리, 사설, 신소설, 현대소설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극도 우리는 앞에서 희곡을 대표적으로 보았지만 감연극, 인연극, 창극, 심파극, 시나리오, 드라마, 대본 등이 모두 극갈래에 소속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술 갈래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수필이 대표적인 우리의 교술 갈래라고 이야기했는데 설, 기, 악장, 가사, 일기, 편지, 기행문, 수필 등 이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역사적 갈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갈래를 볼 때에는 이 기본 갈래와 그리고 역사적 갈래가 서로 혼재돼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기본 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들을 어느 정도 알고 나면 역사적 갈래를 감상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좀 더 편하고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 문학 갈래가 갖고 있는 특징과 그 개념들 그리고 그것들이 갖고 있는 하위적인 모습들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이번 시간을 통해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o o o 아멘